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꾸물의 위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꾸물은 작은 벌레 같은 몬스터로 그다지 강하지는 않지만 대량으로 공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꾸물을 찾으러 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꿈을 위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